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지원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이 레이시 휠이랑 이 악셀이랑 브레이크 밟는거로 카트라이드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보이시죠 제 발 발꼬락 자 이거를 밟으면 앞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로 땡기면은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왼쪽 오른쪽 이제 왼쪽 이게 브레이크에요 브레이크 이렇게 이게 브레이크 가능합니다 어때요 정말 개쩔죠 그 이거를 올려주시면은 부스터가 됩니다 이거 앞서기 전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자 그냥 연습 안하고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파기 때문에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쯤이야 간단하게 1등 할 수 있죠 저 사람들은 키보드가 저는 진짜 운전대 2종 보통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 제가 처음 운전했을 때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갔었어요 혼자서 자 아이템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전 마리오 카트 하는 기분인데 아니 자석을 쓰고 싶은데 자석 쓸만한 사람이 없네 뭐야 카트라이더 뭐야 뭐야 카트라이더 왜 소방차랑 로봇이랑 공룡이랑 이거 뭐야 이거 카트라이더가 이거 뭐야 이게 여기 알아 여기다 여기 이매분 알아 이매분 알아 이매분 알아 이매분 알아 오 약간 약간 익숙해진 듯 약간 익숙해진 듯 오 어느정도 나 잘한다 이제 세세 익숙해졌다 오 좀 좀 익숙해졌어 좀 익숙해졌어요 나 좀 익숙해졌어 이제 고인물이 됐어 그럼 조금 이제 이 탐을 안하면 돼 이 탐을 안해도 차석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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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김재원 우승 김재원 우승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로지 저의 힘으로 카트라이더 궁방 우승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이었고 여러분들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게 아무래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승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이제 제가 순전이 제가 잘해가지고 이긴 건데